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후입니다 오늘은 머시멜로우로 먹을 수 있는 점토를 만들고 초코파이 위에 장식을 해서 이런 미니어차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에요 재료는 초코파이, 가루, 설탕, 머시멜로우, 물, 식용색소입니다 그럼 렛츠크! 먼저 머시멜로우를 이렇게 넣고 넣고 물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돌려줍니다 우와 많이 부었어요 여기에 가루 설탕을 넣고 전초처럼 될 때까지 반죽합니다 와우 심지어 정말 정투처럼 되가는 것 같아요 정투같이 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정토같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살수를 넣고 번식합니다 오렌지색 검정색을 만들다가 이상한 색이 됐어요 손품같아요 분홍색 노란색 민트색 아이플레이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살색 짠 이렇게 여러가지 색 마시멜로 점토 완성 짠 꿀떡같이 보이네요 그럼 이제부터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요 장미꽃 장미꽃을 만들었어요 저거 별사탕으로 꽃도 만들었어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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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나비도 만들어야지 도끼 만들어야지 도끼 만들어야지 도끼는 무조건 이쁜색으로 도끼는 무조건 이쁜색으로 카키 신감자 오! 박수님 이렇게 생각해 뭐야? 아! 생각이 났던 일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때요? 전투같이 놀고 모양찍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먹을 수도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